HLB 관련된 회사들 최근에 사장을 계속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 같은 경우에 알렉스 킴 대표로 선임을 했죠. 그리고 리보세라닙 개발자 리보세라닙의 아버지인 폴첸 박사를 사내 이사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HLB 사장의 전복한 박사를 영입을 했고, HLB 생명과학 사장의 한용혜 박사를 영입을 했죠. 한용혜 박사 영입은 1월 2일 날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리보세라닙 관련된 회사들 전부 다 지금 새롭게 셋업을 하고 있죠. 새롭게 셋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장단의 경력사항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의 전제는 뭘까? 간단하죠. 이런 움직임의 전제는 리보세라닙이 승인될 거고, 승인된 이후에 영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바이오 쪽의 힘을 강력하게 실어 보겠다. 이런 전제로 이렇게 변화를 주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HLB에서는 리보세라닙이 내년 올해죠. 올해 한 10월달쯤, 10월에서 아마 9월에서 10일 정도 되겠죠. 그 사이에 이제 승인이 되고 나면 가장 발빠르게 영업을 좀 할 수 있는, 세계 시장에 빨리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짤만한, 그리고 그 이후에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나갈까? 그런 부분에 적임자들로 이렇게 선임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엘레바 사장, 먼저 한번 보시면, 알렉스 김 대표 취임 후에 발빠른 행보였죠. 이게 2019년 9월달 소식입니다. 항암신형 리보세라닙의 상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엘리바죠. 그 전 이름이 LXK 바이오파마였습니다. 8월달에 알렉스 김 대표로 선임한 후에,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발빠른 행보를 하고 있죠. 엘리바 창업 멤버 중에 한 명입니다. 창업자이기도 한 김 대표는 지난 10년간 엘리바의 경영총괄 부사장으로 재직을 했었죠. 경영총괄 부사장, 경영 쪽이었습니다. 부사장으로 하다가 엘리바가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하는 바이오 벤처기업에서 글로벌 임상 3상까지 종료하고, 신약 상업화 준비하는 단계까지의 성장을 주도한 경영자입니다. 엘리바 이사회는 김 대표의 능력과 경험을 인정해서 엘리바 대표로 선임을 했습니다. 김 대표 취임 이후 사명을 엘리바로 바꿨죠. 그로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서의 성장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취임 직후에 한국에서의 기업 설명회를 통해서 현안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미래에 대한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유럽종양학회 임상 3상 다 진행이 완료된 상태고, 중동아프리카 인도시장의 신약 상업화 협력 등도 주력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네오로파마하고 네오레바 설립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9월 18일 뉴스니까, 이런 부분을 완성을 한 사람이 이런 엘리바의 대표라고 볼 수 있겠죠. 엘리바 대표 그리고 진양근 회장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FDA와의 신약 허가 사전 미팅 등의 과제가 있는데, 이거 다 잘 완료가 됐죠. 잘 마무리했고, 지난 17일 리보세라님의 원천 개발자 미국 어드벤첸 연구소에 폴첸 대표를 엘리바 이사로 영입했습니다. 원천 개발자죠. 폴첸 대표가 이미 중국에서 블록포스트 신약으로 평가받는 이 아이탄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파티닙이죠. 아파티닙 개발자이자 다양한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지금 리보세라닙을 개발한 원천 개발자죠. 이 개발자를 영입을 했고, 다양한 신약 후보물질을 추가적으로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연구자죠. 그냥 과학자라고 보면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폴첸 박사. 암젠을 비롯해서 36년간 글로벌 제약업계에서 신약 후보물질과 임상 전, 임상 후 개발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는 점에서 엘리바의 앞으로 큰 힘이 당연히 되겠죠.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HLB의 바이오 사업 총괄 사장, 전복환 사장을 선입을 했죠. 리보세라닙 상업화를 대비해서 인재 영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보면은 리보세라닙 상업화를 염두에 두고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HLB는 생명공학 분야 전문가인 전복환 박사를 바이오 사업 총괄 사장으로 영입을 한다고 10월 4일날 밝혔습니다. 전복환 박사는 MIT에서 박사 과정 마치고 녹십자, 셀트리온, 제넥신, 대웅제약 등에서 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1일날 HLB에 합류를 했죠. 전 박사는 세포배양 백신, 단백질 치료제, 항체 치료제,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생산 공정 개발을 주도를 했다는 게 HLB의 설명이죠. 주요 성과로는 아미노산 부문 글로벌 기업인 아지노모 도사와 조인트벤처를 설립해서 바이오의약품 생산용 세포배양 배지, GMP 생산 시설을 인천 송대 완성, 글로벌 제약사에 수출한 이력을 꼽았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제 글로벌 기업들하고 이렇게 조인트벤처를 설립해서 이렇게 수출하는 그런 능력을 선보인 적이 있는 이런 전복환 박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리보세라닙 상업화를 앞두고 인재 영입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거라고 HLB는 전했죠. 그리고 HLB 생명과학의 사장 한용혜 박사도 영입을 했죠. 안기홍 HLB 부사장은 신약허가와 상업화 준비 중인 리보세라닙을 통해서 회사가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인재를 영입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파이프라인과 사업 총괄 지위가 필요한 HLB와 전 박사 경력이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전 박사는 HLB를 글로벌 바이오 컴퍼니로 도약시키기 위해서 오픈 콜라보레이션 전략으로 스마트 신약 개발 기반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빠르고 높은 효능을 가진 첨단 혁신 신약 개발에 집중하겠다. 새로운 신약 개발도 집중하고 오픈 콜라보도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오픈 콜라보가 최근에 좀 대세죠. HLB 관계사들은 국내 제약바이오 관련 사업이 유기적으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전복한 박사를 HLB 바이오 사업 총괄 사장으로 영입했죠. 그리고 1월 1일 날 HLB 생명과학도 행보를 보이고 있죠. 한용혜 박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저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원 출신 한용혜 박사를 바이오 사업부 사장으로 선임했죠. HLB 생명과학 FDA의 신약화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리보세라닙과 관련된 재반 사업을 이끌 계획이다. 지금 리보세라닙 상업화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알렉스 킴, 전복한 박사, 한용혜 박사 이렇게 영입을 해서 리보세라닙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혁신 신약 위주의 신규 파이프라인 구축과 개발 주도 국내외 기업 및 연구기관과 오픈이노베이션, 글로벌 제약사 시스템 구축 등을 주도할 예정입니다. 한용혜 신임 사장은 서울대에서 약학박사 취득하고 NIH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다국적 제약사인 BMS 제약에서 12년간 상임 연구원으로 재직을 했고 C형 간염, 당뇨병, 혈전증, 치료제 등 여러 글로벌 신약 개발 및 승인 과정에 참여를 한 바 있죠. 지금 경력들이 보면 상당히 다 좋습니다. 글로벌 플레이어들이라고 보시겠죠. 이런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으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이끌어가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인재를 영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그냥 그렇죠. 올해 리보세라닙 승인되고 나면 상당히 이런 부분 뻗어나가고 바이오 쪽에서 할 일이 상당히 많다. 이런 인재들을 영입해야지 시너지가 제대로 나타날 거다. 그런 개념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